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노래 신나는 걸로 한 번 틀어볼까요? 자 턱 한 번 살짝만 당겨주고 좋아요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수업 배우님부터 한 3번씩만 아예 컨택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키노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손 잡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틀빈이 언니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쁘다 뿌링이 너무 예쁘다 먹어 언니 오늘 미모 무엇 멘트부터 멘트부터 오늘 포스터 촬영했는데요 이제 조금씩 드라마의 전체적인 것들의 윤곽이 좀 잡혀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열망이랑만 하다가 주익팀장님과 진아와 형규랑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새롭고 신났던 것 같아요 아! 왜 왜 왜 만지다가 좋다고 너무 이뻐 눈 한 번 살며시 감아도 되고 오케이 오랜만에 드라마 포스터 촬영을 했는데 배우들끼리 촬영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포스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도 좋고 암호립 해가지고 캐릭터대로 인터뷰하는 것도 처음이긴 한데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고 뒤에서 호흡이란 듯 아니 촬영할 때도 그림들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있어요 그래서 뼘로 뼘로 뼘 표현형이 약간 음식을 하시고 진화를 의식해야해요 esses 소리가 많아 우울적인 것 같네요 나.. 나 너무 스토커 한 것 같아 약간 도영 배언님 눈이 부셔가지고 여기에 계속 네 물관이 찌푸려지거든요 사진이 공포증 있어요 잘 나온 거 같아요 잘 오셨어요 슬펀데? 나는 그냥 머리에 눈 안 되겠어 어, 그러니까 홍국 씨가 팔을 넘어 올리니까 보형 씨 얼굴 다 가려서 보형 씨도 입어지면 안이 없는데 아, 속도 안 돼 얘가 빠르네 맞아요 TV엔 새해 월화 드라마죠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촬영한 포스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오늘 분위기가 좋은 만큼 포스터도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저의 포스터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방송될 저희 드라마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또 놀러 오세요